오늘은 세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쁘죠? 짠! 오늘은 세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왔어요 자, 먼저 편의전부터 가볼까요? 오늘은 세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왔어요 자, 먼저 편의전부터 가볼까요? 새로 나온 건 쟁여야죠 요즘 편의전에는 롱한 펜에 쉿 마요네즈 우와, 맛있다 초코다 피카츄 오! 피카츄 피카츄 이번에 나온 신상 퍼플 사과 브랜드도 하고요 네 그럼 커피 드로잉만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짜잔 오늘 먹으론 즐거운 신상 모음 덩킹도너츠하고 스타벅스에서 신상들이 나와서 준비를 했구요 편의점에서도 신상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빼빼로나 피자같은건 제가 먹고싶어서 놓았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라면부터 딸고갈게요 불닭볶음탕면 요렇게 두개가 들어있네요 요렇게 요거는 요즘에 강철부대 간짬볼 요거는 이렇게 액상만 들어있습니다 짠 먼저 불닭볶음탕면 불닭볶음탕면 불닭볶음소스 이거는 걸쭉하네 자 그러면 물부터 퍼줄게요 자 조심조심조심 손까지 조웠어 신상 판타에서 신상이 나왔더라구요 밀크소다 요거부터 딸고갈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거품이 되게 맛있어요 대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프린 도넛 너무 이쁘죠 덩킹은 사랑이다 진짜 스타벅스 신상이라 아 맛있어 미쳤다 진짜 그리고 먹을때 입안에서 딸기 초콜릿이 녹는데 이 밑에 있는 도넛 식감이랑 너무 잘어울려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섞어줄게요 대박입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면이 약간 두꺼워 와우 자 이거 풀어주고 자 잘 익었다 잘 익었다 물을 좀 덜해줄게요 오케이 소스가 되게 묽어 오케이 아 맛있겠다 이것도 겁나 맛있겠다 진짜 잘먹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머 소스에서 약간 해물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더 입맛에 맞는것 같아요 불닭볶음 당면 칼국수 질감인데 약간 칼국수 조금 매운데 칼칼한 얼큰칼국수 느낌이에요 국물이 되게 진득해 요즘 편의점 신상 미쳤다 국물이 되게 걸쭉해요 완전 제 스타일 오 맛있어 이것도 아 그리고 아까 말은 못했는데 여기 밑에 초코가 들어있어요 좀 섞어줄게요 이렇게 초코를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린티에 들어있는 녹차가루하고 네스킹맛이 나 이번엔 이거 이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이거 뭐였더라 약간 젤리같은게 들어있어요 포도맛이면서 무슨맛이라고 해야되지 되게 달콤하고 상큼 안에가 자 이번에는 피자 앗 뜨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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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뜨거워 아직까지 와 깜짝이야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어 오 이기려야겠다 와 겁나맛있어 오 아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넘어ати 아 아 아 하ze 어흥 아 아 마셔야겠다 얘는 약간 상큼한데 얘는 너무 달아가지고 맛있어 엄청 뜨거웠어 담고먹어야겠다 세상에 이게 원래 끄트머리가 좀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말차 프랍트다 말차 내 스타일이야 나 이거 라면에다가 넣어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못 넣어먹었네 이걸 넣어먹었어야 되는데 짜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어떤 맛일까? 다음에 라면에 꽁 넣어먹어야겠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음 음 이것도 맛있네 음 어우 시려 어우 이것도 맛있어 킥캣 킥캣 맛있는 킥캣 딱 까ja아악 까아악 맛있다 으음 나는 오 확실히 이게 초콜릿이 안에 있다보니까 초코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다 이번에는 카리보 신상 얘가 더 추가가 된건가? 이따 한번 먹어볼께요 음 조금 더 새콤해졌어 조금 셔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봐서 사는데 음 열쇠고리가 들어있네 열쇠고리 너무 귀엽다 그쵸? 짱구에 나오는 애같아 사탕이 들어있대요 약간 달콤한 젤리 득탄 초코 이거다 초코 진짜 맛있다 미쳤어 음 미쳤어 이것도 빼빼로도 초코잖아요 여러분들 와 이게 이거 하나 사서 그냥 초콜릿 과자같은거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 말자 진짜 대박이다 이거 미쳤어 음 음 음 헉! 뭔놈의 젤리가 이렇게 귀여워? 나는 겉에만 이렇게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어머어머 똑같애 똑같애 나 이런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요거스트 맛나 음 맛있는데? 이것도 신당 와 이거는 약간 고드름같은 아이스크림일것같아 짠 조금 물이 됐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이런 얼음이야 얼음 머리 찐해 오우 약간 상큼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구젤리도 한번 먹어볼까? 지구젤리 색깔 너무 이뻐 지구젤리 포켓몬젤리 됐다 지구젤리 포켓몬젤리 포켓몬젤리 기 alguns 다진 바나나킹 맛 오늘 이렇게 신상들을 모아서 먹어봤는데요 일단 이 스타벅스에 있는 음료들도 두개도 맛있었고 그리고 덩킹도너츠에 있는 동넛치도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편의점 신상들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똑같이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뭐야 근데 바나나킹 맛있네 진짜?